Okay, 재빈이 복화 2의 3입니다. 뭐 배웠나요? 자기가 원하는 걸 묻고 있던 원하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얘기를 배웠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Mom, I want some candy. I want some candy. Mom, I want some candy. Okay, 그러면 이건 없다 치고 Okay, some cand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뭐라고요? 무엇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표현이 되어있고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난 약간의 사탕을 좀 원해. 사탕 먹고 싶어 이러네요. 자, 그러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want? 그렇지, 공정합니다. Okay, 누가 내가 뭐한다? 원한다. 이걸 보고 누가다 부분이라 하죠? 누가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세 가지. 뭐? 비 동사. 비 동사. 비 동사. 하다 씨. 하다 씨. 양념 씨. 양념 씨. 중에서? 양념 씨. 해. 양념 씨. 뭐 뭐 할 것이다? will. 뭐 뭐 할 수 있다? can. 뭐 뭐 해도 된다? may. 뭐 뭐 해야만 한다? should. 양념이 도대체 어디 있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씨. 중에서? 두예요? does예요? did예요? 두. 두죠. 예 뜻이 뭐예요? want의 뜻이? 원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 씨. 그럼 이 안에 두 들어있어서. 두가 앞으로 나오고. I는 유로 바뀌고요.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candy. 뭘 원해? 어, 약간의 사탕을 원해.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some ice crea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더운 모양이네? I want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셀 수? 있죠. 셀 수 없죠. 왜요? 아이스크림. 크림. 녹으면 물하고 똑같지 않나요? 맞죠. 오케이. 크림은 셀 수 없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 됐어. I want a purple ki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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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a purple kitty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는데?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러면, kitty는 무슨 씨예요? 어, 이름 씨. 이름 씨죠. 아이스크림. 무슨 씨예요? 아이스크림. 무슨 씨? 이름 씨요. 이름 씨. 캔디. 무슨 씨예요? 이름 씨요. 전부 다 공통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씨. 무엇. 무엇.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오, 잘했네. 잘했는데, 틀린 게. 얼룩말 틀렸으니까 얼룩말 한번 고쳐보세요, 공부하고 나서. 다시, 다시 공부하고 나서 고쳐보세요. 오케이. 근데, 캔디, 아이스크림, 키디, 차이점 이름이 있는데요? 네. 키디, 셀 수? 있죠. 있죠. 그래서 몇 마리를 원해요? 네? 몇 마리를 원해요? 몇 마리요. 그래서 여기에? 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 want a real dinosa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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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dinosaur. 오, 어려운데 잘 썼네요. 열심히 외웠죠. 오, 훌륭합니다. dinosaur 뜻이? 공명. 공명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시니까? 무슨 씨인데? 이름 씨. 이름 씨인데 셀 수? 있죠. 있는데 몇 마리니까? 한 마리니까. 그래서 어가 여기 붙어 있죠. 리얼의 끝은 뭐예요? 진짜. 진짜 의. 진짜 의. 무슨 씨예요 근데? 이름 씨? 응. 얘는 어떤 씨죠? 네? 당연히 어떤 씨죠. 어떤 공룡을 원한다고요? 진짜 의. 진짜 의. 진짜 의. 오케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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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넛. 어려운데 도넛도 잘 썼네요. 도넛. 도넛 셀 수? 없어요. 응. 있네요. 왜요? 아, 오가 있네요. 도넛은 한 개, 두 개 셀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오케이. 초콜릿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녹으면 물처럼 되기 때문인가봐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쓰기 문장 싹 다 맞았고. 단어. 단어. 키리. 단어 소울 썸. 초콜라떼. 단어 소울 썸. 단어 소울 썸. 초콜라떼. 음. 이거 캔디 할 때. A 옆에. 무슨 글자인지 안 파괴돼서. 어디지? A 옆에. C A 옆에. C A 옆에. 캔디요? 응. N이에요. N이에요? 그게 N으로 안 보일 것 같죠. 그렇죠? OK. 네. 고개를 돌려주세요. 오케이. 확인해 볼게요. litt Sicherheit. ное. $D disseminate.